안녕하세요. 미나입니다. 속눈썹만을 연구하는 곳, 컬리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제가 컬리 스튜디오와 컬리 스튜디오의 마스카라에 대해서 Q&A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컬리 스튜디오는 오직 속눈썹만을 아주 깊게 파는 브랜드입니다. 속눈썹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오늘 컬리 스튜디오의 두 개의 마스카라 중에 컬리 앤 볼륨 마스카라를 발라봤는데요. 일단 보시면 브러쉬가 되게 빽빽해요. 촘촘한 브러쉬에 컬픽스라는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진 컬리 스튜디오만의 복합 성분이 묻어있고요. 화산제 유래 파우더와 소나무에서 추출한 찐득찐득한 천연 진액이 만나서 딱풀처럼 속눈썹을 딱 고정시켜줘서 유지가 되게 잘 됐거든요. 동양인의 속눈썹은 다체적으로 일단 직모에 숱이 없는 편이라고 해요. 때문에 메이크업으로 좀 더 드라마틱한